지역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백제문화제가 다음 달 1일 개막해 부여와 공주에서 열흘간 열립니다. 백제문화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래 등의 역사재연 프로그램 중심으로 축소 진행됐지만, 올해는 한류 원조로서의 백제문화를 주제로 백제의 사비천도 페스타, 백제의 전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. 다만,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지역 상권을 위해 야시장과 대규모 먹거리 장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